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너지 아이저 EJ 어누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요. 궁금시 위치한 스포카우트인데요. 이곳은 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안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한 발 뿐만 아니라 그 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 번 한 개 가보실까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 이곳. 바로 물테마 박물관입니다.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한 번 가보시죠. 짠! 이곳은 물사랑단입니다. 물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그리고 물의 역사, 수돗물 생산 과정 등을 각종 모형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 이용 발달사, 물과 지구, 물과 인체 등 물과 관련된 정보가 가득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해서요. 저의 시선을 확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물테마 박물관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미 왔었지만 그냥 편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수돗물에 관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안에서 관람을 함으로써 아이가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수돗물을 아껴 써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생활 속의 물, 나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쓸까 이에 대한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절약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달만, 아메바, 물벼룩, 유글레나 물 속에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사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 수치들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여러 수치들로 나와있는데요. 라면 국물, 우유, 식용유, 소주. 소주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데 가장 많은 물이 듭니다. 수돗물의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보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한번 관람해보실까요? 친구들 안녕?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뭐라구요? 안 들려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세수하고 마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드는 군포시 정수장이에요. 깨끗한 수돗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해요. 잘 따라오세요. 나선형 물들에 펌프하스 등 물체험 교육용 교구를 활용하여 물 이용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깨닫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분간입니다. 이곳은 물체험 마당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격루, 치구기, 무자위, 용두레, 우물,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 놓은 곳인데요. 물에 관한 옛날 생활평숲을 재현한 야외 공간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올리는 거야? 떠서 먹는 거야. 우리 저거 한번 해볼래? 물 펴보자. 물 펴보자. 자 우물에 물 펴볼. 우물. 옛날에는 여기도 물 떠서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어서 이렇게 물 우물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야. 얘 여기 테마 물 박물관에 오니까 아이들하고 오니까 너무 즐겁고요. 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지 아이들이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7회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옛날에 사용했던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 찬 물 테마 박물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가족들의 한 달인 우리의 소중함을 느끼러 놀러 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나 네. Also love you, too.